핫도그 새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것에 두 개의 다운 두 개의 다운 한 개의 다운 한 개의 다운 한 개의 다운 한 개의 다운 반찬을 먹게 된 뒤 치즈가 있는 거 진짜리 롤크리 리허한 소음 청양고기 롤 하하하 하하하 주문 그룹 그룹 지민 그룹 그룹 가비에 담고 있는 가비 이때 다리에 손을 자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은 곳에 가보고 싶어요 비벼도 이렇게 말했지 그들이 끓여있어요 왜? 근데 우리는 이곳에 가방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리에 가방에 가방을 보러가고 있어요 도와줄 아프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나? 자퍼라는 이건 동굴에서... 동굴? 동굴 같은 데서 말린 치즈 랍니다 글쎄 저 건가요? 글쎄? 글쎄? 요즘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아니 근데 치즈가 더 좋아해요 근데 그 치즈는 좋더라구요 음... 음... 오! 더 치즈 이럴은? 오! 오! 이 아이코지! crazy-고 Tartufo? Tartufo? 다시... 야! 야! 나비이노 트러플 어 다르투 트러플 이거 구매할거에요 트러플? I love 트러플 사실 마리우스 신발 사러 왔는데 아무튼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가위를 머리카락 자르는 가위를 하나 살까 마리우스가 추천을 가게바라 보겠습니다 오케이 대기위원회 트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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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스타이 트러플 트러플 뱀뱀 아 leveraging 동네에는 뭐가 다 있네요 피언에도 있고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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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앉아보고 세팅은 옆에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앉아보고 세팅은 옆에 다 같이!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음 이제 다 같이 먹었어요 다 같이 먹은 줄 알았는데 다 같이 먹으신거에요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왜 이렇게 먹었냐 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 특히 또 맛있어 근데 메뉴가 너무 늦게 나온다 배고파 드디어 고기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게 이야기죠? 왔어 왔어 자 마지막 메뉴 맛있어 음 베이컨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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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여기 똑같은 덴 spam에 왔더니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